도마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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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해보죠 92절부터 또 가볼게요 92절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98절까지 있습니다 총 114절이니까 진짜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도마복음도 그동안 우리가 도마복음의 상당 부분은 이미 본 겁니다 도마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영생의 비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법 성령 깨닫는 법 죽기 전에 부활체를 얻어라 이런 핵심적 메시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92절 한번 가보죠 오늘 들려드릴 내용들은 기존 복음에도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다 있는 거네요 대부분 잘 아실 거고 92절이 근데 좀 특이하죠 92절 한번 보실래요 9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찾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구하라 그대들은 찾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그대들이 나에게 묻는 것들에 대해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기 힘든 부분이 뭐였을까요 뭐 성령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 성령 받아서 어떻게 천국 가요 구약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성령 받아서 천국 갈 생각은 했겠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선지자들처럼 천국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소수의 바리세파들이나 율법학자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천국을 누구나 갈 수 있게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 천국을 구하라 그럼 반드시 찾는다 이런 말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천국 반드시 갈 수 있다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센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나한테 묻는 것들에 대해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를 고정관념 속에서 소수나 하는 거 희유한 거 이렇게 찾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 왜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성령은 본래 우리 안에 이미 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 거 찾는데 왜 못 찾아요 이런 부분을 말 보내줬다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 오히려 신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말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얘기해주고 싶다 도마보금 내에서도 계속 반복됐죠 그대 안에 성령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여기서 나는 참나죠 참나를 찾아라 돌멩이를 들어도 내가 있을 거다 참나죠 참나가 그대로 성령이다 우리 혼 에고의 마음이죠 이 혼의 본질인 영 본질이 I, M입니다 I, M이고 혼은 플러스 알파죠 뭐냐 생각, 감정, 오감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 붙냐 나의 본질이 뭐냐 영입니다 그 영이 나예요 참나죠 그냥 나예요 그런데 참나죠 왜 애고도 나니까 애고도 나니까 나는 난데 참나죠 그래서 불멩이를 들어봐라 거기 내가 있을 거다 하는 건 참나죠 I, M으로서의 참나를 말하는 거죠 돌멩이 들었는데 거기 애고가 있을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참나다 돌멩이 하나도 참나로 인해 존재한다 그 얘기 I, M으로 인해 존재한다 I, M은 하나님 이름이다 그러니까 참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건들 문제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제 너 안에 성령이 있다 너가 하느님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그대들은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 벌써 작은 거에 만족하고 더 진짜 배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질책하시는 내용이죠 각주 2번 볼게요 예전에는 그대들이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이제는 그대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제가 예수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그대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대들이 찾는 성령 하나님의 영은 본래 그대들 안에 현존에 있었다 이미 현존에 있었다 이 얘기 이게 본질인데 그러나 그대들은 더 이상 묻질 않는다 흥미를 잃었다 절실히 구하지 않는다 적은 것에 만족해 버렸다 그래서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심없이 정진하라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겠죠 이런 질책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따끔하게 나한테 예수님이 하신다 들어보세요 도움되시는 게 있죠 93절 갈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92절 제목은 그대들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질책이었고요 93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거 유명하죠? 이런 구절은 각주 3번 보실래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라 그대들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걸 개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그대를 해칠 거다 먹을 거나 주지 뭐 이런 걸 주는 거야? 하고 오히려 그대들한테 역정 낼 거다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 비슷해요 본문 보시죠 도마복음 본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가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릴 것이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하고 점점점 자료가 좀 유실되어 있는 거죠 비슷하겠죠 마태복음이랑 각주 4번은요 노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얘기는 영성지능이 낮은 사람한테 너무 높은 차원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감을 품고 핍박을 해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도 겪은 일이고 앞으로 제자들도 겪을 일이고요 왜? 아니 사바세계에 영성지능이 낮은 사람이 많지 높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노자 보세요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며 상근기죠 상근기는 도를 들으면 신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부지런히 실천하고 중근기는 도를 들으면 중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들은 듯 만드 들어서 아 말씀 좋네요 하는데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들은 듯 만드시죠 어우 말씀 좋네요 내가 나는 안 하겠지만 듣기는 좋네요 저혜란 선비 하근기들은 어때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어요 빵 터집니다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더라 빵 터진다 이런 소리 그런데 재밌는 말이 뭐예요? 크게 비웃지 않으면 하근기가 빵 터지지 않으면 도가 되기엔 부족하다 하근기가 황당히 하며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되기엔 부족하다 이 정도로 진짜 도를 들으면 하근기들은요 욕을 할 수도 있고 빵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정도의 얘기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현존에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사실 구약의 근거에서도 맞는 말이거든요 너희 하나님들은 하고 여호와께서 인간들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요 C편에 예수님이 그걸 또 인용하셨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그럴 리가요 하고 오늘 참 황당한 얘기 들었네 하면 하근기인 거죠 중근기는 참 듣기는 좋네요 위안은 되네요 나랑 상관없지만 이러면 중근기 상근기는 진짜? 하고 이제 신바람 나서 구하는 거죠 구하는 사람들이 찾겠죠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노자와 성경의 만남이 또 여러분들의 영성 개발에 도움 되실 거예요 94절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아까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한 게 여기 또 자세히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하는 자들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각주 6번 각주 5번부터 볼게요 이 구절이 누가 보금에 있는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잘 통하죠 보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대들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대들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른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대들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왜 이 그 독사와 독을 품고 있는 전갈을 주겠어요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은 알거든 소시오패스도 지새끼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여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을 청하면 성령을 당연히 반드시 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럼 반드시 찾을 거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데 성령 받아야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한테 뭘 구하라고 하겠어요? 뭐든지 구하면 된다 이게요 생선이나 달걀 좀 구하면 안 돼요 그것도 힘들면 구해라 그런데 본심이 뭐겠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성령 구하라는 거죠 아니 저기 인류의 그 빵 그 빵 사건 있잖아요 오병리어 사건 빵하고 생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빵과 생선도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빵과 생선만 구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빵하고 생선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다음날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니네 빵 때문에 왔지 하고 욕하셨어요 이 자식들아 내가 빵 보여줬다고 진짜 빵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 빵도 주시는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니까 바로 욕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된다의 그 핵심은 성령이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94절 요 말씀과 잘 통하는 게 누구든지 우리 안에 아니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애고가 있고 여러분의 혼의 작용이 있다면 반드시 I am이라고 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지당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혼이 성령이 자기한테 이미 임해 있는 걸 모르고 사니까 성령 받아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고 성령을 구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구하면 반드시 찾을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갖고 있으니까 원래 여러분 여러분 혼이 성령의 작용인데 혼이 성령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잘 전해주는 게요 맹자 진심장 상편에 맹자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불선 기독교가 왔다 갔다 하죠 저희 강의는 보세요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맹자 말씀이에요 구하면 반드시 얻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구하면 무조건 얻고 내가 방심하고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물건이 있다 이런 구함은 얻는 데 도움이 되니 이 얘기는요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으니 왜냐 구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본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찾는데 왜 못 찾느냐 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방심하고 안 찾으면 없는 것처럼 되지만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왜 이미 내 것이니까 이게 맹자 진심장 상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랑 같이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95절 다시 돌려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어라 보시 자선을 베풀 때 어떤 마음을 베풀어오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선 베풀 때 내가 베푼 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요량으로 베풀면 이미 계산이잖아요 계산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계산하는 마음보다 뭐죠 계산하는 혈육의 자녀의 마음보다 상대방을 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 즉 양심이 욕심보다 커야죠 속사람인 양심이 겉사람인 욕심보다 커야죠 제가 늘 주장한 51% 이상 돼야죠 그 마음으로 해야 그들 그나마 자선이죠 이왕이면 100%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산부터 때리니까 계산라서 보답받을 마음이 너무 크다면 그거는 진짜 베푸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자선이 아니다 요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그대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마라 요즘 이자 받고 빌려주신 분들 뜨끔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우리 혈육의 자녀들의 삶에서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 더 생각해봐라 정도로 들으세요 오히려 다시 돌려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어라 나한테 다시 보다 못할 사람들한테 주는 게 진짜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니냐 딱 요 메시지만 취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막 내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삶의 폐해를 아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이 구현하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고점의 포인트를 두고 들으세요 각주 7번부터 볼까요 저기 이 말씀이 누가 보금 6장 34 36절 말씀과 통합니다 보세요 다시 받을 요령으로 나한테 빌려준다면 돌려받을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영예가 되겠는가 일반 자본주의에서 삶처럼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에서는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이거죠 내가 남들한테 돈 잘 빌려줘요 그래서 이자까지 딱 받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훌륭한 자본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에요 죄인들도 다시 받을 요령으로 죄인들한테 빌려준다 아니 악인들끼리도 이자 준다 그러면 돈 빌려줘 그걸 가지고 무슨 영예를 따져 그때는 이것만 해도 되게 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돈 잘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뭐 아니 힘든다는데 돈 빌려주는 것 자체는 되게 자선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살뜰하게 이자까지 다 챙겨받는 마음은 그걸로는 천국 못가지 이거죠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며 내 미운 사람까지도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그대들은 큰 상을 받을 거다 그러면 천국 갈 상급이 있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바로 된다 대가 없이 빌려주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자녀다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고 빌려주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자녀다 그 순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바람일이잖아요 깨끗한 남이 나 같아서 남한테 이 돈이 필요하니까 준 거잖아요 깨끗한 자선 깨끗한 바람일 깨끗한 보시의 바람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신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도마보금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가장 천국 가는 비결로서 제시된 게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바람일 보살되는 비결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결입니다 똑같아요 자선 바람일 보시 바람일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대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악인들한테도 자비를 베푸세요 아비를 아비를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야 되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바람일 오은우주는 갑없이 중생들한테 다 내주는데 왜 중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보살이 못 베푸느냐 이거죠 각주 8번이요 대가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나와 하나로 여기고 빌려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빌려주자 이겁니다 형편껏 남을 도와줘라 어려운 형편인 사람을 무시하고 물리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보시고요 최근담 최근담만 해도 유불선이 다 녹아있는 책인데 최근담 말씀 들어볼게요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보세요 덕을 조심스럽게 실천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거죠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 상대방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자 힘써야 한다 똑같죠 도마보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동양에서 전해오는 최근담에도 있던 말씀이고요 96절 적은 누룩과 같은 성령의 불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 왕국은 한 여자와 같다 그녀의 적은 누룩을 가져다가 반죽에 넣어서 거대한 빵덩어리를 만들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들을만한 기능자는 들어라 하였다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늘의 왕국은 누룩과 같아서 한 여인이 그것을 집어 밀가루에 밀가루 섬 아래 넣고 섞었더니 온통 부풀어올랐다 누룩 조금만 부었는데 빵 반죽이 빵 터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천국이 왜 누구 것 같다는 걸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천국은 성령이에요 천국은 성령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천국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 천국의 뜻이 성령의 뜻이 구현된 거기까지 또 천국이죠 천국이 확장된 거죠 현상계의 천국이 있고 절대계의 천국이 있습니다 확장된 천국이 있고 천국 본질의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혼이 지금 밀가루라면 성령이 누룩이에요 지금 누룩을 누룩이 미세하다고 하지만 성령을 못 깨달은 사람은 이 혼으로는 혈육의 자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으면 미세한 성령의 불씨가 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성령의 불씨가 임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 영혼은 완전히 질적으로 변해버리죠 부풀어오르죠 그래서 이 혼이 성령의 뜻을 구현해서 이 땅에 성령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이 땅에서 진짜로 한 사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서 천국이 구현됩니다 천국이 확장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천국을 확장시키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먼저 내 안에서 천국을 나를 얘기할 땐 개척이라고 할게요 천국을 개척시키고 이 땅 전체 천국을 확장시킬 거다 아까 뭐 이 영에서 혼의 세계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면 이것도 확장은 맞죠 확장은 확장인데 나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용어를 좀 구분했을게요 개척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확장되는 거는 천국이 확장되는 거는 천국의 개척 이 세상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확장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자고요 97절 아직 설명 하나 안 드렸죠 각주 10번 반죽을 거대한 빵덩어리로 부풀리는 적은 누룩처럼 미세한 성령의 불씨를 잘 살려내면 온 세상을 진리와 평안으로 타오르게 하여 나와나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97절 가볼까요 늘 깨어있어야 아버지의 왕국에 이를 수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도 기존 복음에서도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왕국은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자와 같다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자와 같다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간 여자와 같다 먼 길 가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부서져서 걸어오는 길에 음식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어떠한 문제도 못 느꼈다 새는지도 몰랐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항아리 보니까 어때요 항아리 텅 비어 있죠 그래서 텅 비었다는 걸 찾았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감하시고 무슨 얘기냐 천국이 왜 그 항아리를 든 여자와 같다는 거냐 예수님 말씀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왕국은 누룩을 가졌다가 아버지 왕국은 한 여자와 같다 그러면 천국이 여자랑 같다는 거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에 얘기도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누룩과 같았던 거죠 누룩이 부풀리는 거랑 천국이 같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왕국은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 옮기는 여자와 같다 이 말은 아버지 왕국이 어떻게 한 여자랑 같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에 대해서 내가 비유해 줄까 가득한 항아리를 옮긴 한 여자가 있어 이 정도 느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앞에 얘기도 그래요 아버지 왕국은 말이야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적은 누룩을 가져다 반죽을 만들더니 뻥 부풀렸어 여기 천국의 비밀이 있어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얘기해 주듯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은 음식이 가득 항아리 옮긴 여자가 있어 이 말을 그 왕국은 그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 옮긴 여자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그런데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꺼내시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항아리 옮긴 여자처럼 부주의해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늘 깨어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부서져서 음식이 새고 있는데도 모르는 게 우리 중생들이거든요 각지 11번 보세요 세상에 욕심이 휘둘리는 혈육의 자녀는 방심하여 항아리 속에 음식이 쏟아지는 것도 모르는 여자와 같은 삶을 산다 삶의 모든 순간에 늘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왕국에 이를 수 있다 늘 성령의 현존과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진리 진리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게 늘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식이에요 아버지 왕국은 말이야 힘이 센 사람을 죽이려는 한 사람이 있어 이걸로 비유해 볼게 이거야 아버지 왕국은 말이야 내가 얘기 좀 해줄게 비유해 줄게 여기 힘이 센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힘이 센 누군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자기 검을 벽에다 늘 찔러보면서 연습을 했어 잘 들어가는지 기술이 먹히는지 그리하여 그는 힘이 센 사람을 죽였어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봉찌죠 뭔 얘기를 하는 사람 죽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 얘기를 하신다고 하나 해놓고 뭐겠어요 잘 들어야죠 힘이 센 사람을 죽여 아버지 왕국이 이르라 뭔 소리일까요 힘이 센 사람이 뭘까요 죽여야 하는 우리 욕심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죠 욕심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도 식사하시는데 배고프시니까 식사하셨을 텐데 욕심이 없으셨겠어요 모든 욕심을 다 죽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을 죽여야 그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각지 12번 아버지 왕국은 성령의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대로 다스려진 것이 본질적으로는 성령이며 이제 우리 애고의 세계까지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면 우리 애고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까지도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은 성령의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맞죠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매사에 성령의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혜와 일단 선악을 아버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실제로 선은 하고 악을 하지 않는 실천을 어때야 돼요 지혜와 실천을 갈고 닦아야 돼요 이 실천에는 사랑의 실천도 있고 일반적인 선행의 실천도 있겠죠 갈고 닦아야 한다 이게 힘이 센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연습을 하겠어요 그 힘이 센 악의 마음 악심이죠 비양심을 제압하여 없애려면 얼마나 천국에 이르는 기술을 갈고 닦아야 돼요 훈련해라 이거예요 훈련해라 왼수가 풀려고 막 뭐죠 절차 탕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습해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자고 연구하고 기술 익히고 연구하고 기술 익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왕국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친 비유도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좀 상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별 얘기 다 하셨을 거다 혹시 야한 얘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별 방편도 다 쓰는 게 보살이라서 그런데 이제 비유가 도를 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버지 왕국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을 거고 별의 별 비유를 다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8절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114절까지 또 다가갔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